6회전 복통인 차량을 시작합니다. 설문의례 검토.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정체면 정리를 승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 특허의 의정도 써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보통 그렇게 목차를 많이 잡죠. 특허인지 재량인지. 누가 물어봤었는데 특허인지와 재량인지에서 보통 얘를 먼저 쓰죠. 얘를 먼저 쓰는 이유는 뭐예요? 특허면 대부분 재량이니까. 또 기숙가 재량 구별 기준에서 법규의 최저형식문원 당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행위의 성질 이 3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재량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내용일 수 있는데 택시 면허가 재량이면 택시의 허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라는 판례 객관식에서는 많이 등장했던 중기 판례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이 사건 처리 규정의 법적 성질 앞에서도 한 번 시험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잘 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준비된 대로 좀 쓰면서 고독촌 포인트로 좀 살려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인데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은 포섭이 중요하겠죠. 위법한 명령의 근간 처분의 효율 취소 사유다. 그런데 취소 사유인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안 심리 관련해서 나중에 판례처럼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취소 사유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기각이죠. 취소 사유의 소송 요건을 갖췄다는 걸 전제한 학설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원구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되는 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효를 구하는 취재는 취소를 구하는 취재도 포함되어 있어서 법원이 직접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소는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나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송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도 당사자라는 겁니다. 다시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변경할 것을 당사자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원구에게. 그게 바로 성명권 행사합니다. 성명권을 행사하고 그런데 여기서요. 성명권 같은 경우는 행정소음법이 없기 때문에 8조 2항에서 민소법, 민사송법 136조의 성명권 규정이 준용돼요. 조문 언급하면 좋겠네요. 다음 소변경을 시사하는 성명권의 행사에서 원구가 소변경하겠다고 하면 결국 무효확인 소송을 뭘로? 취소소송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소변경의 요건에 보면 전소와 후소가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제수기간이 될 겁니다. 무효확인을 취소송으로 바꾸는 경우는 무효확인 관련해서 37조에서 21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조도 같이 언급해 주세요. 소변경 관련해서 37조 점찍고 21조까지 같이 적어 주세요. 37조에서 21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참고로 위법성 검토가 나오네요. 특히 재량준칙이라는 걸 정확히 언급해 줘야 돼요. 재량준칙은 조문이 만약에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조문이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신규 건조장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것은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다 이렇게 가시고 그런 재량영역에서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을 정했다면 재량준칙이다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재량준칙이라는 건 나중에 자격우속 원칙의 요건 중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예기관행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레필요성이라는 쟁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논리 연결할 때 깔끔한 답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안은 지금 평등원칙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격우속 원칙 위주로 갑니다. 알아두세요. 만약에 비교대상이 있었다면 평등, 평등원칙 또는 자격우속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파생원칙인 자격우속 원칙을 먼저 검토하며 이때 자격우속 원칙이란 의미 근거 써주고 요건 쓰면서 행정관행 요건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레가 필요한지 견해다툼이 있다.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 되겠어요. 평등원칙까지 비교대상을 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실전이라면 신뢰보호도 문제가 됐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판례에서는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청은 자격우속 원칙을 받는다. 평신자 이런 순서로 가요. 물론 우리는 파생원칙인 자격우속 원칙을 먼저 검토를 먼저 해야죠. 신뢰보호는 앞으로 빼서 먼저 검토하든지 뒤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다 써줘야 돼요. 관련 판례. 이건 리딩 판례 중에 하나니까 관련 판례로 꼭 써주세요. 관련 판례에서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는 신뢰가 없다고 판시했다. 라든가 신규 건조장 사업자 선정 관련된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행정관행을 요구했으나 자격우속 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행정관행이 대프리지 시행돼서 행정관행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봤다는 것을 정확히 써주면 좋겠어요. 글씨가 깔끔하게 나요. 깔끔한, 아주 보기 좋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특허일반론, 기속재량급여일반론 그리고 소개를 해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거죠.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보통 교수님들이 특허란 쓰고 사안의 경우 곧바로 이렇게 포섭하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 읽기는 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안의 경우 이럴 때는 소개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특허인지 포섭하고 재량인지 포섭하고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뒤에다 몰아서 쓰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고 교수님들이 답안지 쓰는 법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법령 보충 규칙인지 를 뭐 굳이 문제점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형태나 행정규칙이나 내용은 구별에 걸림으로 규례하는 경우 대적 후손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이건요. 지금 이 학산비 판례의 문제점을 여기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렬 목체가 깨졌죠. 아라비 해수자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학산비 판례는 양가로로 나왔단 말이죠.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사내의 경우를 의미 문제점을 여기다 같이 집어넣고 얘를 아예 2번으로 잡든지 이렇게 잡든지 3번 검토, 4번 소결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1번에다가 법령 보충 규칙을 내려서 내용을 쓰고 2번을 잡고 그 안에다 학살판례 이렇게 소목자로 들어가든지 뭔가 목차 조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목차가 좀 약간 꼬여있다는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도 보면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큰 목차로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것이 규범 통제의 대상인지 그러면 사실 문제점에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려면 특히 법원에 의해서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려면 이 규범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재판 규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대적고 속력, 법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논리 구조를 정확히 잡아주세요. 목차는 프레시에서 되게 좋았는데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보다는 더 좋은 목차예요. 오히려 이런 내용을 썼으면 문제점에서 이렇게 규범 통제의 대상으로서 재판 규범성이 있는지 대적고 속력, 즉 법규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형식은 지금 고시라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내용은 무슨 법, 무슨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규 사항에 해당된다. 이런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규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세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이다. 정도같이 의의 요건 쓰면 의의 쓰면서 그냥 근거를 써주면 돼요.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좋고요. 위법한 법률의 근간 처분의 규율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무약의 소식의 결과 최소사유, 학습의 판례 검토인데 사실 이제 문제점을 써줘도 좋고 아니면 뒤에다 써줘도 상관없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취소소송의 소송유권을 갖춘 걸 전제로 하고 있는 학설 다툼해요. 아예 취소소송의 소송유권을 못 갖췄다면 그냥 기각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이설이 없어요. 그것이 언급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유권을 못 갖췄으면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할 것이나 취소소송의 소송유권을 갖춘 경우에는 이런 되는 소로 포함한다고 볼 것인지 즉 무효로 구하는 취재는 취소로 구하는 취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또는 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소변경을 시사하는 성명권을 행사해야 될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재량준칙인지 이런 복체도 좋네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채점하기 편해요. 자기호소원칙 관련 조문을 좀 더 언급을 해주면 좋겠고요.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조문에 없을 때는 수익적 처분인지로 판단하세요. 수익적 처분이라면 재량으로 가도 무난할 겁니다. 자기호소원칙의 요건 요건 쓸 때는 번호를 좀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번호를 좀 붙여줘야 되겠고 행정관행의 의미 이거 이제 쟁점이름이 정확히 안 나온 건데 교수님들이 많이 쓰는 쟁점이름을 써주는 게 좋겠어요.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 산례필요성 또는 행정관행의 필요성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허인지 재량인지 깔끔하게 썼어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장제비정리를 생략하고 사안해결을 생략해도 좋아요. 차라리 특허의 의의 정도 두 줄 써주고 포섭 기속전행에 대한 구별기준 판례 한 두 줄 써주고 포섭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보통 여기를 이제 문제점으로 많이 쓰죠. 우리가 근데 문제점 대신 이런 단어로 쓰면 시선이 유도가 돼요. 특이한 목차다 보니까 뭐 그런 스킬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확산물 판례는 지금 쟁답한 분량으로 썼는데 이렇게 쟁답한 분량으로 쓰기에는 배점이 좀 많단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헌법상 허용 여부를 조금 더 늦는다든가 해서 양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네요. 얘는 강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장의 타당성 행정기본법 언급하면서 9평이죠. 건강처분의 회력 판례 뭐 웬만하면 학살및 판례로 써주는 게 좋은데 암기가 안 됐을 때는 판례 위주로 써줘도 배점에서 큰 불이익은 안 나올 거예요. 자 뭐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거의 학살을 안 쓰는 추세이긴 한데 이건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암기 사항에 따라서. 지적 사항이 거의 공통되게 나오네요. 무약인 소송 심리 결과 취소 사유 이런 경우 학살의 논의는 취소송의 소송 요거나 가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꼭 언급해 주세요. 지팀의 법적 성질 재량전칙 언급 좋았어요. 뭐 여기는 뭐 소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막 직접 포섭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막 지면을 낭비하지 않게 의민욕고 곧바로 포섭 들어가도 좋아요. 자격호소 재량전칙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관의 필요성 그렇죠. 이렇게 쟁점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와주는 게 채점할 때는 상당히 편해요. 채점자에게 편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나머지는 일반은 서술 미흡한 건 어쩔 수 없죠. 뭐 시간내에 다 쓰기가 힘드니까. 암기가 부족한 건 시험 직전까지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채점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두 시간이나 한계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자기 써서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론을 쓸만한 나는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럼 배점에 유리한 검토비 소결 또는 판례에 나는 집중해서 좀 쓰겠다. 뭐 이건 전략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쓸 수 있는데 안 쓴다면 써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나한테 득점에 유리한 내 수험 전략, 다반지 전략은 이렇게 짜겠다. 그럼 일반 론 지적을 받더라도 일반 론 쓰는 대신 나는 포섭에 집중하겠다. 또는 판례 문구를 좀 더 정확히 쓰겠다. 이런 데에 집중하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